GT5 5월 3주차 주간 업데이트 대전 모드의 드롭존이 달러 RP가 3배 정크에너지 스카이다이빙이 달러 RP가 3배 그리고 항공 레이스 시리즈는 달러 RP가 2배 그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경납고가 구매와 개조 비용이 30% 할인 그리고 경납고의 항공 수송 패키지 확보가 50% 할인 그 다음에 T클라스 드라우그룹 람파다 T 코모다 페가시 O 시리즈가 40% 할인 그 다음에 비행기 파는 곳 엘리타스 버킹홈 코너다 골라투스 슈퍼 볼리토 카본 스위프트 디럭스 앨런 5인승이 30% 할인 그리고 무기팬에서 스위치 블레이드가 40% 할인 그리고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정크스카이다이빙을 금메달 5번 따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차장 강도작업은 주건 강도작업에 피스터네온 갱 강도작업에 우베르막트 사이퍼 코디움 강도작업에 알바니 프리검 이번주 카지노 경품이동사는 캐런설튼 클래시 LS 모임 경품이동사는 바피데오 도미네이터 ASP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4일 연속 5위안이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오셀러 링크스, 딘카 제스터, 페가시 바카 이번주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이너스 스테포드, 람파다티 피갈 나가사키 핫로드 블레이저, 바피드 리아타 딘카 더블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럭시리 오토샵 여기에는 브라바드 도라도, 알바니 카발케이드 엑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슨은 귀지 스트립 타임 트라이얼은 바이노드 보울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